여기 리메이크작에서 아가랑 어제 리메이크 보시고 다른 배우들을 많이 만나보셨잖아요. 그 팬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? 전체적으로 한국영화하고 얘기하면 한국영화는 전체적으로 조화롭게, 한국영화는 훨씬 더 조화롭게 그래서 그 주연 배우와 좋은 배우들이 연기하는 게 한국에서 가장 큰 부분을 지원하는 겁니다. 닉터와 유독이 가장 큰 대표인으로 인정lichkeit 주연 배우와 좋은 배우들이 연기하는 게 한국이 제일 큰 부분을 시키는 게 도장한 백 Itu 필때민, 그리고 둘 다 함께 했는 것 같기도 하고 한국어로는 한국어로는 달라진 것 같아요 아가가 메인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연장선상 이야기인데 아가가 전체적으로 잘 잡아져서 어떻게 보면 아가가 굉장히 편안하게 중심에 엣지있게 올라있는게 아니라 전체를 다 아울러고 같이 가는 느낌이라 그게 굉장히 인상되게 구축설명을 하면 아가 역할이 본인이 할 수 있을만한 역할을 최대한 하면서도 옆에 조연배우들이 해야 될 연기를 다 열어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나서지 않고 많은 배우들이 최고로 열심히 할 수 있을만한 순간들을 만들어주는거지 아가가 그래서 굉장히 노련한 배우라고 생각해요 아가가가 아가가가 다른 멤버의 특징 서인에게는 전투가 필요합니다. 이 사진을 보관해 nelabod한 것입니다. 당신에게도 멤버들의 특징을 делать 모든 멤버가의 특징을 막есп scaled. 많은 나라든지 항상 주연 배우가 우뚝 서있고 나머지 조연들이 이렇게 서포트한 것인데 어제 본 이 영화 필리핀의 칠바방 같은 경우는 아가가 자기 역할을 좀 더 정지하면서 전체 사랑하는 것이 굉장히 인상되긴 한국어로의 한국 팬사는 연구임을 가지고 있습니다. 하지만 결정한 이후에는 강력한 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. . 제일 참여한 관객들, 아까 그 역할이 좀 조용할 수 있겠지만, 그렇게 연출의 의도에서 사사히 관객들을 보는 세뇌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큰 힘이 더 바래할 수 있는 잠재적, 그것이 굉장히 인상적이거든요. 그 장라인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. 첫째, 미국이의 장라인 멤버인데 그러나 그 장라인 멤버가 진짜 똑똑한 장라인 이래요. 그러나 가lay 가능한 장라인 멤버가 실수나 추천하는 거에요. 그너마의 장라인 멤버가 정말 좋았고, 또한 장라인 멤버가 더 강할 수 있는 장라인 멤버가 맞 Peach 출연한 영상인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